단무 3회 보죠. 정책론이죠. 3회 정책론. 어렵진 않았죠. 필수 문제 17문제, 기본 문제 13문제고 이 필수 문제는 모두 다 무조건 100% 다 모든 지문 다 해석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야 되고 우리 빠르게 한번 보죠. 오늘 뭐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어서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1번 보죠. 부동산 시장의 현상으로 틀린 거. 부동산 시장에서 소득 분배를 개선하겠다 투기 방지하겠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입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비가역성은 한번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종전에 원래 상태를 회복하기가 어렵다를 얘기하고 PIR 이렇게 나왔네요. PIR. Price to Income Ratio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PIR은 뭐를 뭘로 나눈 거예요. 주택의 가격을 소득으로 가계의 소득으로 가구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죠. 그럼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얘가 높으면 가격이 비싸다라는 얘기죠. 그럼 주택구입이 어렵다를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가계의 소득에 대한 주택가격의 비율로 소득에 대한 주택가격 비율로 여기까지 맞죠? 그 값이 작을수록 그럼 작으면 작으면 주택가격이 낮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이 뭐하다? 용이하다. 작으니까 작을수록 용이하다. 얘가 크면 어렵다라고 나와야 될 거고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얘가 키워드죠.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개입인데 이런 건 정시적 기능에 해당된다. 맞죠?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개입하는 건 경제적 기능 그 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한 건 정시적 기능. RIR 얘는 가격 대신에 임대료를 쓴 거죠. RIR은 임대료를 소득으로 나눈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는 PIR과 똑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가격 대신에 임대료 쓰는 거니까 그래서 가구의 지불능력을 특정하는 지표로 될 수도 있으며 PIR과 비슷하게 값이 클수록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임대료가 비싸다는 거죠. 그러면 임대료 부담이 뭐한다? 커진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5번이 틀린 거고 결국 이 문제는 PIR과 RIR은 얘값이 크면 저소득층이 주거에 부담이 커진다를 얘기하고 낮아져야 주택구입이나 임대주택구입이 용이하다를 얘기하는 거. 두 번째 보조, 간접게임 무조건 맞아야죠. 개발보조금 정보, 개발보조 개발, 개발리익환수제, 개발부담금, 간접, 보조금이죠. 보조, 그 다음에 조세죠. 세금, 조세, 금융정책, LTV, DTI, 그 다음에 정보,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또는 실거래가, 신고제, 정보, 행정상, 지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총 다섯 개. 이때 여기에서 직접개입은 몇 개를까요? 직접개입도 한번 찾아본다면 직접개입. 얘, 직접. 직접개입이고 얘, 직접개입. 얘도 직접개입. 임대료 규제도 직접개입. 얘, 직접개입이 아니죠. 얘는 뭐예요? 토지이용 규제죠. 지역지구제와 같이 다니는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용 규제예요. 그래서 간접 다섯 개, 직접 네 개, 토지용 규제 하나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고. 3번 보죠. 시장실패 원인이라고 나왔어요. 시장실패 원인은 외공불비죠. 외공불비 이렇게 될 거고. 이 불안정 경쟁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시장참여자, 정보의 불안정성이죠. 정보의 비공개성, 불안정성, 그 다음에 재화의 개별성, 동질성이 아니라 개별성, 그 다음에 진퇴의 어려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불안정 경쟁이라는 자체가 얘를 독과점이라고 얘기해요. 독과점. 그러면 경쟁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독과점이래요. 경쟁이 적은 거예요. 경쟁이 많은 건 좋은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데 얘가 틀린 거죠. 무임승차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제 얘기하는 거죠. 공공제. 정부의 비대칭성, 그 다음에 외부효과. 얘는 불안정 경쟁을 얘기하는 거죠. 불안정 경쟁을 얘기하니까. 얘는 경쟁의 심화가 아니죠. 경쟁이 적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독과점을 얘기하는 거. 경쟁심화는 완전 경쟁 얘기하는 거고. 번호가 4번이죠. 4번. 정부 시장 개별에 틀린 거. 토지용 기준을 소홀히 하면 도시 수풀 현장 등의 무질서한 도시 확산이 나타나는 거 맞죠? 도시 확산되는 거 어느 쪽으로? 외곽으로 확산되는 거다. 이걸 막기 위해서 국장이 지정하는 게 있죠. 개발 제한구역. 도시 주변의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자, 이 문제 보죠. 자원배분의 비율성이 악화되는 거. 이건 시장 실패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주어가 뭐예요? 정책이 시장의 실패를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라고 나왔죠? 이건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라고 나와야 돼요. 이 지문, 감정평가사에 나왔다고 그랬죠? 얘가 주어니까 정부 개입이 오히려 나쁘게 시장 실패를 더 가속했다, 악화시켰다. 정부 실패.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신규주택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정부가 규제하면 사회적으로 후생 손실이나 경제적 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불안전함으로 정부의 불안전성, 정부의 비공개성,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달성되지 못한다. 맞아요? 맞죠? 이건 뭐라 그래요? 시장 실패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불안전성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니까 시장 실패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수요 공급은 일어나니까 자원배분의 기능은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 자원배분의 기능은 나타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맞는 얘기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주택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정부는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100가구가 있는데 100개를 넘선다 하더라도 소수가 다 가지고 있으면 필요한 사람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니까 이런 시장 실패, 이게 자원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럼 정부는 개입할 필요가 있다. 5번 보죠. 공공제. 자, 공공제 네 가지. 말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무임승차 나타나서 과소생산되니까 시장이 바뀌면 안 만들어지니까 누가 공급한다? 정부가 주로 공급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배제성 경합성이 아니라 비배제성, 비경합성으로 무임승차가 나타난다. 그래서 속성간 민간자분이 투입되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금이나 세금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고 시장에 맡길 경우 적정량보다 어떻게? 과소생산되어서 정부가 공급한다. 음, 땡큐. 나오면 나머지 안 읽고도 넘어가야죠. 자, 공공제는 비내구제이며 라고 나왔어요. 공공제는 부동산이 많아요. 공공제는 서비스까지 포함되고 꼭 재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재화라, 재화와 서비스까지를 포함되는 개념인데 이 재화에는 부동산 많이 있어요. 공공제, 부동산 많이 있어? 등대, 부동산이에요. 등대가 부동산이 아니야? 정창문 아니야? 부동산 맞죠? 공원, 공공제 맞아요? 도로 맞아? 학교 맞아? 다 공공제예요. 그럼 부동산 맞죠? 그럼 부동산은 내구제야, 비내구제야? 비내구제야, 내구제야. 내구성이 많다는 건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없어지지도 않아. 건물도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내구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외한 우리가 재화를 얘기하더라도 부동산이 많으니까 이 부동산은 내구제이거나 내구성이 크거나 오히려 토지는 영속성이 있어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구제이며 라고 틀린 거예요. 물론 또 뒤에도 틀렸어. 비용을 부담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비, 배제성을 얘기하는 거죠. 비, 배제성. 공공제는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규모 경제는 소비할 때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적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대를 한 사람이 이용하는 것보다 백사람, 천사람, 만사람이 이용해도 좋잖아요. 기능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다수가 이용할수록 효과적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옳은 건 3번. 6번 보죠. 외부효과. 정의 외부효과는 좋은 거니까 이기주의가 와주세요라는 이기주의죠. 플리즈 하는 핀피. 소비에 있어서 소비를 얘기할 때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생산에 있어서 라고 하면 비용이 나오는 거고 비용. 소비에 있어서는 편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은 이라고 나왔어. 그럼 부등호 체크해야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외부효과가 정인지 분지를 파악해야죠. 내 돈 들여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가 좋다. 사회적 편익이 크면 정의 외부효과예요. 자, 사적 편익이 크다고 그랬어요. 얘가 크면 정인데 얘가 크니까 이건 뭐다? 부의 외부효과를 얘기하겠네요. 자, 그러면 나쁜 거니까 많이 만들어지거나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 소비가 발생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는 걸로 개입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자, 생산에 있어서 외부경제라고 나왔어요. 정의요? 부의요? 정을 얘기하는 거죠. 외부경제는 정의 외부효과. 외부 불경제는 부의 외부효과. 자, 그러면 생산이니까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정이니까 내 돈 들여. 사적 비용이 커야 되겠죠. 얘가 얘보다 커야 돼요. 얘가 얘보다 크다. 맞네요. 자, 4번에 로날드 코즈. 코즈의 정리라는 거죠. 시장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서 알아서 외부효과 문제가 해별될 수 있을 거다라고 주장한 거. 코즈의 정리. 이 포인트는 로날드 코즈를 기억해놔야 돼요. 코즈의 정리. 환경의 재산권을 부여하면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다. 5번 보죠. 자,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큰이라고 나왔어요. 자, 내 돈 들이면 얘가 크면 정이고 얘가 크니까 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외부효과는 부의 외부효과네요. 자, 그러면 나쁜 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만들지 마라고 규제 강화로 개입할 거예요. 그럼 정부는 규제 완화 보조금이 아니라 규제 강화, 중과세 정책으로 개입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외부효과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질문이죠. 5번이 들렸고 6번, 자, 옳은 거. 외부효과란 정의가 네 가지가 잘 옳게 나왔는지 봐야 돼요. 제3자에게 영향을 줘야 되고, 의도하지 않아야 되고, 보상 대가 지불되지 않아야 되고, 시장을 통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시장을 통하여라고 나왔으니까 틀린 거죠. 자, 받거나 지불하지도 않는 건 맞는데, 당사자 간이 아니라 제3자에게 영향을 줘야 된다. 두 군데가 틀렸어요. 제시된 것 중에 틀리게 나온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번에 보니까 부의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공장에 대한 규제는?이라고 나왔어요. 규제, 규제. 외부효과를 없앤 거죠. 없애려고 규제했대. 그럼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공급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규제했으니까. 그럼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맞아요. 원인이 규제와의 가격이 아니라 정부 규제로 인해서 공급이 변했으니까, 공급의 변화, 곡선 이동하는데, 줄었으니까 좌측으로. 음, 땡큐. 하고, 역시도 안 잊고 넘어갔어야 돼요. 오늘 시간 좀 많이 남았어야 돼요. 남았어요?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 30문제 중에 한 수 문제는 보자마자 땡큐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 3번 보죠. 물론 이제 오늘만 쉬워. 이제 오늘만 쉬고 투자론부터는 제법 어려워질 거예요. 부의 외부가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 맡기면 나쁜 거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문제인 거죠. 적게가 아니라 많이 생산되어 문제고. 여러 용도 혼재재어 있을 때, 토지용의 상충이 발생할 때, 외부 경제예요? 외부 불경제예요? 외부 불경제가 나타난다.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 외부 불경제가 나타난다라고 해야죠. 토지용의 상충은 외부 효과를, 부의 외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주택으로 이용했을 때,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장이 들어섰다고 해보죠. 공장이.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여기에 폐수라든지 매연이 나오면서 이게 쾌적성을 떨어뜨릴 거니까, 이게 토지용의 상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시장에서 마음대로 토지를 이용하라고 하면, 부의 외부가가 발생하네. 그래서 정부는 토지를 이용할 때, 토지용 규제, 기본정책, 지역, 지구제를 통해서,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정하는 게 좋겠네. 그러면 공장 들어서지 말고, 주택만 어울리는 것끼리 이용하고, 공장은 저쪽에 이렇게 잘 마련해 줄게, 공업지역으로. 이걸 지역지구제죠. 토지용을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하고, 부의 외부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라는 말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외부효과에서는 정의냐, 분야를 구분하는 단어니까. 5번에 보니까, 주거지역 인근에 공원이 수송되어서, 정의부가가 발생했대요. 그럼 이제 잘 봐야죠. 뭐를 얘기하는지? 주택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부가 발생하니까 주택수요가 뭐한다? 증가한다. 그럼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나와야죠.